물론 글자는 예서가 먼저 나왔지만 해석이 정서라서 해서를 먼저 얘기를 좀 했어요. 원래 예서 다음에 정서로 해서 해서로 나온 거지만 기본이 되는 똑바른 연주가 예를 들면 로스 홀치와 리터의 연주가 제가 이제 이거를 QR로 들을 수 있게 해 놨거든요. 그러면 똑바른 연주가 있고요. 그러고 나서 조금 우아한 연주가 있어요. 예서처럼. 예서의 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김정희 선생님의 예서를 제가 틀어놨는데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연주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 QR로 이거를 보면서 음악을 한번 볼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초서가 있죠. 초서가 종류가 여기 보시면 금초가 있고요. 광초를 이렇게 초서가 원래 이제 장초도 있긴 한데 이